그야말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종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확대됐고 일부 중북부와 강원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이 한파가 절정을 이루며 오늘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14도, 강원 대관령은 영하 21도 보이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극심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로는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대 60cm가 넘는 눈 폭탄이 쏟아지겠고요. 호남 서부에 최대 2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3에서 10cm가량이 예상됩니다. 해안과 제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동쪽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7도, 인천이 영하 8도선에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한파가 길게 이어지다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